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협의는 233번째 메두 샤프란입니다. 메두 샤프란도 예쁘게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게 독초라는 게 있죠. 일단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콜츠큼 오톰 날인데 약형 부위는 구근하고 씨입니다. 이쪽에 콜츠킨이라는 학명에서 속명의 콜츠킨이 바로 심각한 독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또 약으로도 쓰입니다. 통명은 오톰, 크로커스, 콜츠큼, 네이키드 레이디스, 업스타트 한글은 번역 없어서 그냥 메두 샤프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이키드 레이디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에 꽃이 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폐면 당연히 씨는 열리는 거고 잎이 봄에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 없이 꽃부터 피는 그래서 네이키드 레이디스라고 이름이 졌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원산의 다현생 식물이고요. 주로 습한 초원에서 자생하고 생기기는 예쁘기 때문에 북미에서 관상용으로도 재배를 합니다. 구근에 백색이 신맛이 있는 과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잎은 좁고 진녹색으로 형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라일락이나 자주색으로 꽃이 피고 여기 자주색, 연 자주색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종자가 익으면서 잎도 같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통풍과 간지름에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송명에 있는 콜츠킨, 코리틴 알칼로이드가 약으로도 쓰이지만 또 그만큼 독성이 있다고 해요. 전체의 독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구근하고 씨가 제일 위험해서 이거는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의사감독화에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약효가 있다는 건 원래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다음 카페에 385번에 정리됐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